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서산시 고북면 봉남골길 1원에서 늦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23회 서산국화축제가 열립니다. 국화 그 가을빛 추억 속으로를 취재를 열리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야외 전시와 문화 공연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마련됐으며 천연 염색체험, 화관 만들기, 느린 우체통, 소원지 쓰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됩니다.